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그 여러분 그 275페이지 19번 275페이지 19번부터 한번 보는데 자 갑이 엑스토지를 3분의 2 지분이 가지고 있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갑이 가반수다 그죠 그런 3분의 1 지분을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 협의하지 않았다 자 별도 협의하지 않았다 하면 결국 정상적일 때는 자 갑이 가반수권자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도 있다 틀린거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병이 갑으로부터 자 제3자가 과반수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는 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봅니까 정상으로 보죠 이럴 때 어른 병에게 상대로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너무 쉽다 그죠 그래서 틀린거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9번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면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자 3분의 2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자기 했을 때 어른 갑을 상대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1번 틀리고 2, 3, 4, 5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자 엑스토지에 대해서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지면은 갑이든 을이든 보존행위로 해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어른 정을 상대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무가 엑스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 제3자가 공유 토지에 신축하면 그걸로 침탈로 봅니다 어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자 여기서 자 반환 청구라든가 인도 청구는 전부지만 여러분 부당이득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합니다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지분만 큽니다 전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물을 상대로 지분비율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번 엑스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신축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공유 토지의 과반수권자가 건물을 짓는 거하고는 다르다 건물을 짓으려면은 토지의 건물 짓는 거는 공유물의 변경 또는 처분으로 본다 자 공유 토지의 건물 짓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 또는 뭐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반수권자라도 동의 없이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물 짓을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건물 짓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갑니다 뭐 19번 20번 똑같습니다 갑은 과반수권자입니다 틀린 것 갑이 항상 주어 중요하죠 협의 없이도 병에게 임자한 경우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은 누구에게만 권리 업무를 주장하느냐 그러면 과반수권자 계약한 그러면 여러분 어른 병에게 사용료 내라 할 수 없고 어른 누구에게 사용료 내라고 하냐 하면은 부당이득 지분만큼 부당이득 뭐 청구할 수 있냐 하면은 갑에게만 계약한 갑에게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과반수권자와 계약을 했다 임차인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책임지냐 하면 과반수권자에게만 책임지고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은 누구한테 청구하냐 하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과반수권자에게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 과반수권자가 병에게 임대했을 때 어른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고 자 어른 병에게 소수 지분권자죠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병에게 지분만큼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갑은 오직 누구한테만 할 수 있냐 하면은 어른 누구한테만 할 수 있냐 하면 갑에게만 내 지분만큼 사용료 내라 하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어른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고 병에게 내 지분만큼 사용료 내라 할 수 없고 어른 누구한테만 사용료 내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 갑에게만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1번 중요한 지문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이 어른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똑같은 지문이죠 자 병은 어른의 지분에 상한 차용 상당히 어르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갑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전부 그럼 어른 누구에게 갑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1번 2번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어른 소수 지분권자죠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자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가 갑안수권자 동의 없이 임대했다 이거는 됐습니까 갑은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어른 갑과 협의 없이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면적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자 전부를 사용하든 과반수권자가 아닌데 전부를 사용하든 안 가면 지분만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하든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역시 부정적 사용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앞 저번 시간에도 앞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공유자가 동의도 없고 과반수도 아니면서 배타적으로 쓰면 종전에는 침탈로 보고 돌려달라 할 수 있을 때였지만 지금은 돌려달라 할 수 없고 물건적 청구금과 함께 부당이득 자 이렇게 했을 때 갑의 토지를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배타적으로 쓰게 되면은 갑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써라 하고 할 수 있고 안 하면은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틀리고 5번으로 갑니다 그럼 갑은 X 토지 전부를 갑이 과반수권자입니다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21번은 똑같이 과반수가 아닙니다 공유하고 있다 역시 틀린 것입니다 갑은 단독으로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습니다 자 제3자가 전부 쓰고 있을 때 공유자가 야 어 사용하지 마라 하는 취득시효의 중단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가 취득시효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있다 그래서 틀린 것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3자가 쓰고 있는 경우 야 사용하지 마라 하면 취득시효의 중단은 누구 지분에 대해서만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그럼 제3자는 을과 병은 취득시효하고 지분도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을과 병의 지분에 대한 것을 제3자가 취득시효하고 갑하고 이렇게 공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리고 정답 되겠고 2번 갑과 을이 엑스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뭐 부적법하다 자 요는 신축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갑과 을 지분을 합치면 3분의 2가 된다더라도 가반수라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가반수라 하더라도 건물 신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 또는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갑과 을이 말은 과반수로서 신축하기로 하는 것은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배타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관리방법으로는 부적법하다는 거죠 그럼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하여야 포기에 대한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핵심 단어는 포기입니다 포기는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다 단동 행위로서는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 다음에 갑이 단동으로 정액의 제 토지를 임대한 경우 가반수도 아닌데 임대했다 그럼 불법 점유로 본다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어른 정액의 부당이득 반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상적인 임차인이다 이럴 때는 어른 정액이 안 되지만 비정상 임차인일 때는 어른 정액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스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 행위로서 엑스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갑은 특별한 사정이면 엑스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자 여러분 갑을 병 전부 다 공유자죠 아까 있죠? 공유일 때는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쓴다 그때 했습니까?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쓴다 그죠? 갑이 특별한 사정이면 엑스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 행위로서 엑스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뭐 기억해 어쨌든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쓴다 제3자가 배타적으로 쓰는가 하고는 달리 취급되어야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굳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새로운 판례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동소형안에서 오른 것 오른 것입니다 분할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근데 공유을 나누지 말자 하는 특약은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그걸 몇 번이든 처음에 처음에 분할금지약정은 5년 이내 분할금지약정은 위호고 그럼 5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5년이고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합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합유에서는 지분처분도 전원의 동의 됐습니까? 자 지분처분도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합유물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맞는 것은 1번 분할금지약정 몇 년?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다 1번 정답 1번 정답 그 다음에 2, 3, 4, 5는 틀린 것인데 2번은 합유에서는 지분이든 물건 자체든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동의 없이는 지분처분할 수 있다 가 아니고 뭐 없다 그럼 비법인사단 하면 총유입니다 비법인사단 하면 뭐 총유에서는 보조는 보조는 사원총의 결의 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 공유와 합유는 다시 뭡니다? 공유와 합유는 보조는 단독으로 또는 각자 이렇지만 총유에서는 보조는 여러분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이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합유자 합유에서는 여러분 합유에서는 상속 없다 그냥 간단하게 합유에서는 뭐 없다? 상속 없다 그럼 4번도 틀리고 5번 자 지분의 저당권 설정한 후 분할됐습니다 여러분 자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 갑을인데 2분의 1식인데 갑의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 저당권은 물건 전체의 2분의 1입니다 설정하고 나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럼 갑의 물건에 몇 분의 1? 2분의 1 을물건 몇 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저당권은 한 번 미쳤다 끝까지 미치고 그 다음 분할했다 갑의 물건에만 집중된다 하면 틀립니다 채무자의 물건에만 집중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물건에 집중된다 틀립니다 됐습니까? 채무자 물건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미쳤다 끝까지 그대로 종전의 물건에 그대로 미친다 하는 거 뭐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갑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무슨 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자 구분소유적 공유하면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지분이전이다 하는 거죠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특정 부분 부분에 얼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 부분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단독 소유처럼 취급하는데 얼이 방해하면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행위에 대해서 자 여러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유로 봅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갑을 이렇게 했지만 분할하지 않고 공유를 해뒀다 자 그럼 자기들끼리에서는 별도지만 제3자가 얼 부분을 침해한다 이런 경우는 지분 그대로 전체 미칩니다 그래서 갑은 얼의 부분과 관계없어도 전부 돌려달라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의 상 청구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죠 얼의 특정 부분을 병이 방해하면 갑은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털린 것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의열 지분을 치등한 경우 갑과 정사의 구분소유적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거 여러분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구분소유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별도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특정 부분의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자 갑은 자신의 특정 부분의 Y건물 갑건물로 봅니다 의리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 지분을 치등하더라도 갑은 Y건물에 대해서 법정상권을 치등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갑이 특정 부분의 건물을 지었다 동의를 소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달라지면은 여전히 법정상권 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갑니다 자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곳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행위이다 자 틀립니다 자 여러분은 저희 관리에 해당합니다 관리,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은 관리에 해당하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하는 거 됐으면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되었고 공유물에 대해서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고런 것 여러분이 구조히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계의 특정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근저당권을 중공유한다 무슨 공유한다? 중공유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중공유하면 여러분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행사하는 것을 공유라고 그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행사하는 것을 이런 중공동 소유라고 한다 중공유라고 한다 그래서 개별 채권자 같은 계의 특정 부동산 하나의 근저당권입니다 여러 명이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행사 행사하는 것을 이걸 준공유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건 뭐 준공유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유권 빼고 여러 사람이 행사하면 준공유한다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맞고 3번 갑니다 1인이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 이전 등기가 행하해졌다면 여러 명인데 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했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인 공유자를 상대로 전부 아니고 그 사람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반수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가반수권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있고 그 임차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는 안 되고 가반수권자에게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1인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건 변동은 그 포기 의사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혈액이 발생하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등기해야 되죠 왜? 핵심 단어는 저번에 있죠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하는가?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 중 일부 특정 Y에 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한한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설명 중으로 온 것 자 이 55번 지문을 딱 보면서 아! 구분 소유적 공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안 가면 쭉 읽으면 개판됩니다 무슨 적 공유다? 구분 소유적 공유다? 무슨 부분? 특정 부분을 매도하면서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공유 지분 등기해놨다 그럼 아! 구분 소유적 공유구나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하는 틀리고 지분 이전 등기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른 감액에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거 바로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답이 끝나야 된다고 쭉 읽어가지고 뭐 읽어가지고 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할 있다 구분 소유적 공유다 분할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이? 어른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보면 됐습니까? 엑스토지 일부를 특정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표하기 위해서 을에게 Y 부분의 상향 지분 등기했다 그럼 Y는 누구 겁니까? 을 거잖아요 그죠이? 자 근데 어른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자 의리 Y 부분을 점령하는 것은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령자다 의리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근무를 신청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자 여러분 그 문제를 한 번 보면 그죠이? 지금 Y 부분은 누구 겁니까? Y 부분은? Y 부분은 갑은 Y을에게 매도하면서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표하기 위해서 Y 면적이 상하는 지분 등기를 맞췄다 그러면 Y는 누구 겁니까? 을 거잖아요 자 을 건데 자 아까 이쪽 글에서 을은 아까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그죠이? 맞다 했잖아요 그죠이? 1번 맞고 그럼 2번은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됐습니까?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있고 있고 그럼 을의 Y 부분을 점령하는 권한의 성질상 누구? 자주 점령이죠? 누구 겁니까? 을 자기 거잖아요 별도로 본다 했잖아요 무슨 점령? 자주 점령 Y 거는 누구 겁니까? 을 거잖아요 을은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 그다음 무슨 점령이고? 자주 점령이고 을이 Y 부분이랑 갑 소유 부문에 근무를 신축하면 여러분 타인 만약에 을은 Y 부분에만 근무를 지어야지 을이 갑 소유의 특정 부분에 근무를 지으면 타인 소유 토지의 근물 그게 토지와 근무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 되려면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을이 만약에 갑 부분에 근무를 신축하면 토지는 누구? 갑 건물은 뭐? 을 하니까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다시 합니다 자 2번은 을은 자유롭게 Y 부분은 을 거니까 자유롭게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 을이 Y 부분을 점령하는 건 자주 점령이고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근무를 신축하면 타인 토지와 근무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하는 거 을이 Y 부분을 불법 점령 병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로서 배제 구할 수 없다고 제3자가 할 때는 무조건 사용 못해라 하는 배제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공동소유 마지막인데 26번이 그죠?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합의우 그죠? 자 합의에서는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소유의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위한 등기다 자 여러분 요거는 1번은 민법상 문제가 아니라 등기법상 문제인데 여러분 공유와 합의우 다시 합니다 공유와 합의우에서는 만약에 수인인 경우에 공유자가 여러 명 합의우자가 여러 명 수인인 경우는 반드시 보존등기는 1인이 하든 전원이 하든 이름은 항상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가벌병인데 3명인데 공유인데 그죠? 하는데 그럼 보존등기는 한 사람이 신청하든 안가면 여러 사람이 신청하든 등기무에 이름 오를 때는 가벌병 3명의 전원의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된다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되고 전원이 신청해도 되는데 신청은 1인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신청하되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반드시 전원의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된다 근데 갑이 자기 지분말의 보존등기 하면은 X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합의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범위 내에서 위안등기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것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야 되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자기 지분말의 보존등기 하면은 위안무효 무효 신청은 1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근데 이름은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1인 임의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 한 경우 자신의 지분범위 내에서 아닙니다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되지 않는 한 이 등기는 무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맞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사망 경우 하면은 상속 없다 그 사람만 빠지고 등기법에서 이것도 등기법 문제인데 합의에서는 만약에 갑을병 3명 합의다 갑이 사망했다 감 빠지고 을병의 2인 합의 잔존 합의로 기속된다 그래서 상속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포기는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럼 조합재산하면은 합의는 종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상권 들어갑니다